사연으로 돌아와서 과묵하고 진중한 성격에 반해서 연애를 시작했지만 이젠 그런 성격이 큰 단점으로 다가와 결혼까지 할 수 있을까 고민된다는 사연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. 그 사람의 장점이 단점으로 바뀌는 거. 저 또한 그랬고요. 아마 황바울씨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성격이 다른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네, 맞아요. 왜냐하면 한 사람이 말이 많으면 한 사람이 말이 없고 말을 들어줄 줄 아는 게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지금 이 여자분이요.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건가요?까지 나왔어요. 굉장히 지금 깊이 갔거든요. 이게 단점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의문까지 들 정도로 이분이 너무 말을 안 하시나 봐요. 본인 이야기를. 그렇죠. 근데 사실 이 사연을 보면 저희 엄마랑 아버지를 보는 느낌이어서 저희 아버지가 진짜 과묵하시고 엄마는 진짜 말이 많으셨거든요. 근데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얘기를 진짜 안 하셨어요. 어머님한테. 근데 사랑하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. 맞아요.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. 맞아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분도 그 남자의 행동을 보시면 조금 깊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 사람이 진짜 말은 안 하지만 나를 얼만큼 사랑해 주는지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좀 깊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거 말고는 이제 다 정말 좋고 잘 맞는다고 하셨잖아요. 이게 어느 순간 단점으로 보게 된 본인의 시야가 달려졌을 거예요. 시각이. 그래서 다시 잘 찾으면 그게 장점으로 보일 거예요. 단점으로 안 보이고. 저도 바오 씨가 저는 늘 업다운이 심했고요. 바오 씨는 늘 유지했어요. 일자로. 근데 그게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. 나중에는 그게 좀 섭섭하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. 제가 너무 슬퍼할 때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고. 제가 너무 기쁠 때도 그 자리에 있어주고.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. 근데 어느 순간 단점으로 왜 나를 더 이렇게 확 안아주지 않지? 더 이렇게 해주지 않지? 이랬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아 장점이었구나.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. 비현 씨 오늘 말 장난 아닌데요? 죄송해요. 지금 랩했나요? 아니 잘하셨어요. 아 그래요? 저 한편에 모노드라마 보는 느낌이었어요. 너무 멋있고 좋았습니다. 아니요. 정말 그렇더라고요. 살다 보니. 그리고 결혼하면 두 분이 좀 닮아가세요. 맞아요. 남자분도 말이 조금 많이 늘 거예요. 우리 최성훈님이요. 저희 집도 사연자분이랑 비슷한데요. 제 입장에서는 듣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. 아내는 24시간 쓰다 떨려면 가능한데 전 말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. 그래도 아내 말 듣는 게 너무 좋아서 행복합니다. 사연자분도 여자분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상심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어요. 분명 사랑하시고 계실 테니까요. 맞아요. 맞아요. 진짜 이런 분들 많아요. 그럼요. 0911님. 우수한 두 분이서 찐하게 한 잔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? 술이 들어가면 취증 진담이라고 말을 술술 하실 수도 있어요. 만약 이것도 안 되면 남자분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서 얘기하는 걸 늘려가 보세요. 오늘 직장 어땠서가 아니고 직장에 어느 분들이 있어 그분들 성격은 어때 이렇게 계속 묻고 연습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? 남자분은 대화를 이어가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우와 좋은 팁이네요. 그러네요. 알바르다. 아 나 너무 힘들어.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대답하다가 천천히 너 많이 하지 않나요?